안녕하세요. 글로벌 음원 배급사 사운드 리퍼블리카 송재호 이사입니다. 사운드 리퍼블리카는 국내외 다양한 아티스트, 레이블 등과 함께 전세계 스트리밍 플랫폼에 음원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음원 서비스에 필요한 오디오 파일, 커버 이미지, 메타데이터 등을 저희 이지 업로드 시스템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고 이렇게 접수된 소중한 음원 데이터는 현재 수백만 트랙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지만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음원 공급 규칙인 리덱스 규정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고 현재 전세계 약 200여개 스트리밍 플랫폼에 음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들에게 플랫폼 프로모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자체 마케팅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케팅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아티스트들의 좋은 음악을 더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사의 퍼블리싱과 ANR 역량을 추가해 음원 제작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리메이크 음원을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존에 발매된 음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증진시키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티스트의 팬 혹은 일반 대중이 선택한 음악을 집중적으로 프로모션의 가치를 높이고 음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서비스는 사운드 리퍼블리카만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리퍼블리카는 음원의 배급과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현재 음악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정산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사는 매달 각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대한 양의 정산 데이터를 모아 통합 정리하여 아티스트와 레이블에게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수기로 하는 경우 상당히 심각하고 다양한 오류가 발생되어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플랫폼에서 수급한 방대한 분량의 정산 데이터를 고도화된 자체 시스템으로 검수하고 다양한 국가의 아티스트와 레이블들을 위해 주요 국가 화폐로 환전하는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초기 비용 없이 최저 수준의 유통수수료로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내역과 통계 데이터를 아티스트와 레이블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와 유로와 같은 해외 화폐로도 지원이 가능하며 세계 음악 시장에서 유기권에 있는 한국에 진출하기 원하는 다양한 나라의 아티스트와 계약할 수 있다는 점도 저희만의 큰 장점입니다. 사운드 리퍼블리카에서는 매 정산 월마다 전 세계 플랫폼에서 발생한 음원 사용 내역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아티스트는 언제든지 자신의 음원 정산 내역을 직접 선택한 정산 화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정산 주기가 다르지만 대개 발매 후 2개월 뒤부터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업데이트되는 정산 금은 잔액의 형태로 누적되는데 누적 잔액이 최소 정산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출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유통 신청부터 음원 발매, 프로모션, 정산, 음원 매출 통계 그리고 출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사운드 리퍼블리카는 글로벌 음악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가장 친밀하고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사운드 리퍼블리카는 글로벌 음악 시장 진출을 준비합니다. 사운드 리퍼블리카는 글로벌 음악 시장 진출을 준비합니다.